보어예요. 보어. 보어 정말 많이 어렵죠. 중국어에서 보어라는 것은 중국어의 꽃으로 불리거든요. 그만큼 핵심이라는 거죠. 보어는요. 근데 보어가 도대체 뭐냐. 상당히 어려워 하는데요. 이 보어라는 의미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아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어 자체로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나 무언가를 보충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동사, 수로를 많이 보충을 해 주는데요. 여기 뒤에 보어가 바짝 붙여 있어야만 이 보어가 이제 힘이 생겨나요. 보어는 단독으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사, 수로 뒤에 바짝 이 보어가 있어야만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어의 역할을 여기서 하고 그래서 보충해 주는 건데 동사의 행위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는 말을 갖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강해지기 때문에 목적은 당연히 이렇게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어의 어순을 좀 잘 기억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보통 형용사 같은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형용사의 어감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보어의 형용사 자리가 많이 온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면 동사도 있고 목적어 있으니까 이 안에 넣어줘서 동사의 행위를 조금 더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순 기억할게요. 주어, 동사인, 술어, 뒤에요. 보어가 옵니다. 보어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와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예문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나는요. 먹었어요. 러가 있으니까 여기 완료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먹었어요. 무엇을 먹었냐면 밥을요. 여기 뒤에 원하는 목적어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 목적어를 생략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지금 완 이란 단어가 더 와가지고 완료했다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완만 쓰면은 형용사소 끝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인데 어떻게 밥을 먹은 행위가 조금 더 완료했다, 끝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 먹었다 이게 되고 이게 지금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보어냐 라고 하면 결과 보어라고 하거든요. 동사의 행위가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결과물은 목적어가 아니라 이 결과를 했더니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보어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결과 보어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부정문 한번 가볼 거거든요. 근데 부정문 가볼 건데 선생님이 메이로 예를 들어준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메이랑 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과거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 과거에서 현재 시점까지를 부정하는 거는 메이로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현재부터 미래까지 부정하는 건 뿔로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어라는 것은 이미 나온 결과물이죠. 아까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먹었더니 이런 결과물이 되었다. 그죠? 그랬더니 이미 시점이 여기에 가까이 있는 거죠. 미래형으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뿔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메이로 가지고 온 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이 동사 보어까지 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조금 더 보면 나는 부정문이죠. 부정, 메, 출, 완, 보어격이죠. 목적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먹었다 해서 다 먹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시점이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까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메이를 쓴 거고요. 내가 이걸 다 먹지 않았죠. 안 먹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러를 빠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보어예요. 보어는 어숨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보어는 어디에? 동사 뒤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어 종류가 무슨 보어인지는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도 보어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결과물을 보어에다 쓰는데 이 보어가 동사의 행위를 조금 더 보충해준다라고 해서 보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보어는 단독으로 쓰기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동사 뒤에 빠짝 붙여있어야 되니까 목적어가 뒤로 밀려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부정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점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에 보어보다는 메이로 부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로 가지고 왔고 동사, 보어, 목적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아까도 예문을 드렸지만 목적어가 없으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보어는 꼭 동사 뒤에 빠짝 붙어있어야만 이 문장 자체가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접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